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4%포인트 올렸습니다. 또 양호한 수출 회복세를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소비 등 매수 지표도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 소비자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하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 주체로 개최된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내년 1월 금융투자 소득세를 증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행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HLB 그룹주들이 간담 신약인 리보세라닙의 허가를 위한 미국 FDA와 미팅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HLB는 리보세라닙의 미국 허가 과정에서 한 차례 허가가 연기된 바 있는데요. HLB에 따르면 FDA 측으로부터 추가 지적사항이 없고 기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충분해 추가로 보완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활짝 웃었는데요. 테슬라의 급등과 함께 전기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2차 전지주의 랠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기차와 관련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HLB와 같은 이슈가 있는 바이오주들, 밸류어 프로그램, 기대를 받고 있는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핫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가 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이창용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사실 상승장, 하락장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이창용 대표입니다. 자, 이제 7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월달과 더불어서 이제 7월장을 이제 수익을 준비를 하셔야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7월달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는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7월달을 수익 낼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가 시작하고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이창용 전문가인데요. 하반기의 첫 달인 또 7월달 흐름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7월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용 전문가님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궁금한 부분들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공급방이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창용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종목들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장 중 내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 초반에 잠깐 집중을 해서 또 크게 수익 내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네. 관련해서 리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뭐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주식을, 주가, 호가창, 시세를 계속 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달, 5월달 또 어려웠던 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변직적인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매매법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매매 그리고 장 초반 매매를 좀 진행했었는데 7월 초반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는 시초가 매매 그리고 장 초반 매매를 주로 진행했었다면 7월달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덧붙여서 종가 매매까지 같이 곁들여서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 변동성이 지금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시작과 끝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중간에 중간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려면 정말 변곡점을 사실 잘 잡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가 어려운 시간대보다는 시초가와 종가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매매만 또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장주, 가치주에 있어서도 변동성, 변곡점을 잘 잡아서 공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종목들은 제가 지금 오늘 방송 막판에 말씀드릴 히든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유경제TV 방송에서 나와서 정말 좋은 결과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집중해 주시고 시초가, 종가 매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집중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 결과치 성적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1일입니다. 엊그제 제가 공약을 시초가와 집중적으로 공약을 좀 드렸었는데요.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이 6월 말일 날 상장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더불어서 7월 1일까지 공약했었는데요. 무려 8번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8번 공약을 해서 7번 정도 수익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가는 종목은 제가 집중해서 공약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공약을 통해서 당연히 29%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중에 중간 시간대에 하락 리스크를 피하실 분들은 시초가 매매와 종가 매매를 여러분 집중하시자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같은 날 그리고 아타바이오라는 종목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공약하고 나서 이 종목은 그 다음 날 갔었습니다. 2일 날 아타바이오가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2일 날 것도 같이 좀 보자면요. 2일 날 아타바이오가 20% 넘게 급등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이 종목 먼저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같은 날에 페트론이라는 종목을 제가 시초가로 공약을 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알차게 또 수익을 드렸었고 1일 전 거래일에 1일 날 종가에 제가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또 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8%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이 매매법의 공통성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시초가와 종가 그리고 중간 시간대는 피하고 있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매매법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장이고 코스피는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양봉을 좀 켜줬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다운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 하락장에서는 이런 변칙적인 매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 방법적인 부분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실 분들은 교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같이 매매하시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교육방에서 진행해드렸었던 종목을 한번 보자면 아프타바이오입니다. 제가 7월 1일에 드렸었고 제가 이 종목을 교육방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시간을 좀 보자면 8시 51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1분은 종목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렸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매수 체결 방법으로는 9시 되자마자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은요. 해당하는 종목을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두시게 되시면 9시 되자마자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가로 걸어두시게 되시면 조금 비싸게 팔리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해당하는 종목을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두시게 되면 9시 되자마자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된다. 이 부분 제가 교육방에서 다시 한 번 더 교육해드릴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13일에 최근에도 드렸었던 종목도 한번 보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 개시 전에 52분에 드렸었던 종목이고 뷰티 스킨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뷰티 스킨도 마찬가지로 52분 장전에 드리고 나서 결과치는 무려 주가 상승률이 15%였었고요.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공약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익률도 15%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해당하는 종목이 시초가 체결 매수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중간에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매법이 시초가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약을 했었던 종목도 살펴보자면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교육방에서도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는 당연히 시초가겠죠. 그리고 시초가 비중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초가 매수 방법을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 부분 전부 다 안내받아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효성중공업은 시초가 이후에 9시 체결 이후에 바로 19%의 급등을 보여줬었기 때문에요. 수익률도 동일하게 1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중간에 매수하시는 것보다 시초가에 매수하는 방법이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매일같이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거고 그 종목에 대해서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걸어두시게 되시면 장계시 하자마자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신호 드릴 거니까 그 신호에 맞춰서 바로 수익 실현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은 제가 지금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단지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칙적인 매매 방법이 있으시면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칙도 없고 손해도 보고 있다. 수익도 안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7월달 한 번 역전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자분들이 좀 맞으실 것 같습니다. 시초가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맞는 투자자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서 장중에 지속적으로 차트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맞으실 것 같고요. 직장인분들 그리고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중에 단타하려고 얼마나 또 차트 분석을 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이런 방법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특히나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원칙 없이 단타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재미있죠. 근데 나중에 손해가 커지게 되면은 이 부분도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 나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보자분들 그리고 초심자분들은 원칙적인 초가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자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아예 빠르게 승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해당하는 종목이 장 때 양봉이 장 초반에 나오게 되면은 이 양봉을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하는 매매법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 초반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딱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30분 안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역전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30분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신다면 30일이 바뀌고 30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원칙을 잘 활용하시는 저희 교육방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6월달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모두 다 내 계좌의 수익으로 바꾸신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 30분 투자로 본업 이외에 또 부수익을 누릴 수가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장 초반 그리고 종가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와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계속 되지만 계속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고요. 단 하루거든요. 화요일만 있는 거니까요. 화요일 잊지 마시고 오전 8시 50분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살짝 아까 보니까 굉장히 교육방에 수익 현황이 좋은 것 같은데 특히나 이 하이젠 R&M 적중률이 매우 높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8번 매매에서 7번 수익이 났으니까요. 굉장히 높았는데 구체적인 타점이 좀 궁금해요.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일과 같이 승부볼 수 있는 종목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중에서 최근에 제가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차트를 열어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젠 R&M이라는 종목입니다. 6월 말일 날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로 6월 말까지 구사를 했었던 매매 방법이 시초가 매수 공략 그리고 종가 매수 공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변곡점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서는 집중 공략을 했었다라고 말씀만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초가 매수 이후에 바로 사실은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6%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수익 실현 이후에 눌림을 좀 보여줬었다가 다시 한번 자리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놓치기면 그것도 손해죠. 그래서 바로 공략 이후에 바로 5%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었고 그리고 앞건이 바로 3차 매수였었거든요. 그래서 3차 매수 이후에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을 빠르게 챙기고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시작한 지 거의 한 2시간 정도 만에 지금 거의 한 3번에 대한 거래를 성공을 시키면서 하이젠 R&M은 또 신규 상장 중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한 매매였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시초가 공략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수익 실현을 또 보여줬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다시 장중에 또 공략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15%대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시장에서 강한 섹터만 공략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손수건 아십니까? 그래서 이 손수건에서 중간을 잡게 되면은 그 끝에 손수건 안에 그 끝에는 살짝만 올라오게 되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또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만 그리고 그날 시장 안에서 대장주만 그리고 강한 종목만 골라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해볼 일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하이젠, RNM이 그때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 흐름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도 공략했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장중방송, 너튜브를 통해서 장중방송을 또 했었는데요. 펩트론은 또 공략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제가 방송 중에 제가 펩트론을 공략을 또 해드렸었고 제가 매수 안내 드렸었던 시기가 9시 반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매수 안내를 또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8%대의 주가 상승이 나와줬었고 이날 펩트론이 강세를 보여줬었던 이유는 결국엔 비만치료제에 관련한 테마주가 또 강세를 보여줬었고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주가 탄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대장 테마가 바로 비만치료제였었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였었고 그 테마를 적극 공략했었던 펩트론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제가 너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날 공통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게 그날 강한 테마만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압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7월 1일 날 8시 45분에 개장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방에서 종목명 매수가 투자 비중 말씀드리고 당일 상한가 가격인 그 해당 가격대로 매수 주문을 걸어두시게 되면 바로 9시에 체결이 된다. 이 부분은 교육방에서 제가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초가 매수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안내 받아보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팩트로는 제가 시초가 매수 안내 이후에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2일 날 22%의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장중의 최고가를 거의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이날 2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편하게 수익을 내실 분들 제 매매 신호를 받아보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요. 6월 13일 날 드렸었던 종목인데 8시 52분에 드렸습니다. 장개시 전에 8분 전에 제가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여기도 동일하게 비중 말씀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 가격인 가격으로 주문을 넣으시게 되면 바로 9시에 체결이 된다. 이 부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시면 시초가 매수 이후에 그다음에 14%의 주가 상승이 보여주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을 중간에 매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이런 추격 매수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바로 급락이 또 나와주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는 시초가 매수 방법을 통해서 장중 최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면요. 이 종목은 장 초반에 공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카티스라는 종목이고요. 장중에 9시 반 정도에 제가 매수 안내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18%의 급등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18%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던 카티스 중간에 매수하려면 매수 자리가 혹시 나올까요? 나오긴 합니다. 사실은 중간에 매수했을 때 나오긴 하는데 이런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떤 종목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아예 장 개장 이후에 장중 최저가의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장 초반에 바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 시스템을 잘 이용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어렵지 않다. 그리고 쉽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이 좀 악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전해드리고 나서 시초가 체결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가 이후에 거의 19%의 급등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자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나오십니까? 보시게 되시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매수를, 추경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장중에 최저가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시초가의 매수를 하시고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그 장태의 양봉을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을 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주가가 밀린다 싶으면 빠르게 자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초가 매수 방법은 장중에 크게 먹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는 크게 먹고 그리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손절하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면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시초가 매수 공략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시면 제가 교육방에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5분에 드렸습니다. 8시 55분에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19%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19%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실 거는 7월달 내가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섹터 분석을 정말 잘하시거나 산업 분석을 정말 잘하셔서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정말 잘하시거나 아니면 저와 같이 변칙적인 매매를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매 방법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도 좀 볼 텐데요.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 종목을 두 번 공략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6일 날 드렸었고 5월 16일 날 드렸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29일 날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두 번 공략을 해드렸었습니다. 이 종목은 무려 8시 47분에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29일 날 시초가 매수 이후에 바로 주가 탄력성이 14%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14%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약간에 대한 공통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시게 되시면 전부 다 3거래일 간의 고가를 돌파를 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방에서 계속 종목으로서 그리고 매수 신호로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에 대한 고민을 내려두시고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종목명 알려드리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7월 때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시초가 공략 그리고 종가 공략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까지도 전부 다 준비가 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월 때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창현 대표와 같이 같이 주식 투자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 이창현 전문가님의 교육방 수익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강한 테마에 주도주를 선정하시고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낸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매수하고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수익 현황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6월에 말씀해 주셨던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 45% 넘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저는 예상은 또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더 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차트를 좀 표를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 나와서 그리고 강주를 해드리고 재료용 전기 빠르게 좀 살펴보면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홀딩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력 전기 테마주들 안에서 재료용 전기만하게 주가 상승폭이 높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홀딩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J2K 바이오 제가 두 번 공략을 또 해드렸었죠. 그리고 화장품 종목이고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강세를 또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치도 마찬가지로 76%, 12%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단 연련은 있지만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재공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릴 거니까 J2K 바이오는 일단은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제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드렸었던 솔로스 첨단 소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나와서 공약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45%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스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2차 전지의 반도체 소재단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틀 전에 솔로스 첨단 소재가 10% 넘게 또 급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보게 된다면 일단 주가 탈락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기대를 좀 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녀공장은 제가 뒤에서 한번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룡전기고요. 제가 3월달부터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월달도 보유 의견 드렸고 4월달, 5월달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급등주 조정 계산이라고 있죠. 사실은 이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시기가 3월 초였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급등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종목을 공약을 좀 해드렸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고 밑에 보신 상승률이 있습니다. 급등주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 자료 받아보실 분들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접점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기 전 해당하는 접점을 입력하시면 되시고 고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 안에서 신고가를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시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상승률에 맞춰서 최대 조정률이 나오니까 그 가격대 안에서 그대로 매수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급등주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계산기를 통해서 공약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J2K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4월 달에 공약해드리고 70% 넘게 제가 수익을 또 챙겨드렸었고 6월 달도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 수익을 챙겨드렸었는데요. 1차 공약 이후에 70% 그리고 2차 공약 이후에도 다시 한번 공약을 해드렸었는데 교육방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교육방에서는 제가 보통 시초가와 종가 매수를 통해서 편하게 또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계속적으로 시초가, 시초가 그리고 만약에 종가가 또 유망하다 했을 때는 또 종가 공약을 통해서 편하게 공약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즌 종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공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시초가, 종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매수신호 드릴 거니까 맞춰서 공약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공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29일 날 드렸었던 종목이고 결과치는 20%가 넘게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교육방에서 계속 진행을 해드렸었던 게 시가에 또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응해드리고 시가에 또 드리고 또 대응해드리고 중간에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히든 종목을 또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교육방에서 다시 한번 또 대응을 또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장중에 공약해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또 나와주게 되면서 교육방에서는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진행이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수익 극대화를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대로 갈 종목, 확실한 종목을 여러 번 공약하게 되면 또 수익 극대화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편안하게 그리고 많이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스 첨단 소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안내 이후에 45%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솔로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릴 때 결국에는 반도체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소재가 지금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솔로스 첨단 소재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눌림이 또 나와줬었기 때문에 재공략 가능합니다. 재공략 가능하지만은 내일장 바로 매수 공약보다는 이틀, 삼일에 걸쳐서 매수 공약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솔로 첨단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제가 교육방에서 시가 대응해드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잡아드리고 시가 대응해드리고 잡아드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교육방에서 진행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런 시장에서 지금 만약에 하락장이어도 그리고 상승장이어도 주가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상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7월달에서도 좀 힘든 주식 투자 결과치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준 잡아드릴 거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익 현황을 살펴보니까 강한 테마 그리고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또 뒤흔든, 오늘 시장을 뒤흔든 강한 테마는 무엇이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핫 테마는 바이오테마였습니다. 전일 한국거래소는 KRX 헬스케어 지수가 최근 한 달간 6.21%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들어서며 주도주 교체가 일어나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바이오주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은 불황 속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8.8%가 증가한 7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2023년 488억 달러에서 2028년 7,521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연평균 10% 수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럼 바이오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천당 제약인데요. 일본 탑5 제약사와 비만치료제 및 당뇨치료제 관련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장에서 8.9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HLB입니다. FDA와 미팅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간암신약 승인 기대감이 다시금 번지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장의 핫 테마는 바이오 테마였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인 3천당 제약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3천당 제약,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이런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중립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3천당 제약이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드렸었던 이유가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이 또 괜찮아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와 같은 기술주들에 대한 흐름은 조금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바이오가 7월 때 대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당 제약입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최근에 가계약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빅바마와 같이 가계약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세적인 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부분을 잠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판매 이익의 무려 절반, 50%를 3천당 제약에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대형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3천당 제약의 이런 강세를 보여주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10년이었고요. 그래서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강세를 보여주는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동사 작년 매출이 2천억 정도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600억 정도의 자사주 처분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재원 확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3천당 제약이 강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고 차트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거의 8, 9% 정도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바이오 섹터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장에서도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제가 매수공약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일장 시초가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매수하지 마시고 아예 3천당 제약을 공약하실 분들은 매일장 시초가에 공약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에 바이오주 흐름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관련주인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일도 한번 공약해봐도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아니고 시초가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테마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HLB와 관련한 또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사인 주셨습니다. 네, FDA 승인 이슈가 다시금 번지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혹시나 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제로 연기가 되려면 사실 HLB가 기술력에 문제가 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HLB가 자사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게 본인 동사에 대한 기술력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줬었고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보여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HLB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황서제약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5월에 사실은 불발 이슈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한가로 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결국에 오늘 급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또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장에 공략을 하실 분들은 내일 개장 전에 공략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방법적인 부분은 장전 시간입니다. 장전에 개장 전에 장전 시간에 매수 공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종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그 매수 체결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까지도 챙겨가시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내일 개장 전의 흐름을 잘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마 혼자서 체크하시는 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창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창영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창영 전문가가 주목한 강세 개별주는 에너지 저장장치, ESS 핵심 부품 생산 기업인 서진 시스템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ESS 사업 매출 비중이 60% 이상인 서진 시스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며 오늘장에서 17.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의 강세 개별주는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서진 시스템이 ESS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곽강을 받는 또 그리고 ESS는 서진 시스템이다. 이런 시장의 안목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더 리바운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안에서도 2차 전지들이 조금 더 리바운딩이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ESS 섹터가 다시 한번 또 올라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서진 시스템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올해 1분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서진 시스템이 올해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도 70% 정도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영업이익이 무려 110%가 증가를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ESS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섹터다 그리고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서진 시스템이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게 올해 ESS 부문에서만 매출이 무려 7천억 정도 나온다고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성장주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잠깐 좀 차트를 좀 열어보게 되면은 오늘 14%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내일장에서는 사실은 단기 눌림이 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점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눌림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와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일장보다는 우리가 금요일 날 또는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공략하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창현 전문가님이 시장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지 투자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기법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재룡전기 잠깐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었던 계산기에 대해서 조건 계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하실 때 보통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긴 한데요. 그 점을 쉽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신고가 정목을 1차적으로 선별을 또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교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계산기 들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계산기를 활용을 해서 최소 눌림 가격을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은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옆에 보시면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고 밑에 상승률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고점은 바로 신고가 가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한 랠리 안에서 급등하기 전 저점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그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 그리고 최대 조정률이 나오기 때문에 옆에 또 주가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주가까지 눌림이 나올 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두산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두산이라는 종목으로도 40%가 넘게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중소형 주도도 공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초전도체 테마주로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았었던 종목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가격 안에서 그 가격을 입력하시고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그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최대 조정률이 나오게 됩니다. 주가도 나오게 되고 옆에 보시게 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셨다가 매수만 하셔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0%가 넘게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등지 매매하실 때 굳이 고가에서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기를 활용을 하셔서 조정이 나오는 그 조정 가격 안에서 매수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고요. 우량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있었다면 쉽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보가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은 랠리 안에서 저가를 입력하시게 되시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최대 조정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그 가격대 안에서 그대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가 넘게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존재합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방에서 교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편하게 수익을 내실 분들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드레 매매 신호의 클라이막스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뭐죠? 제가 앞서서는 바이오 종목 그리고 급등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안적인 투자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편안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실적이고 실적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롭틱스라는 종목이고요.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지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2차전지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까지 올라운더로 장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올해 좀 이슈가 뭐였냐면 글라스 기판 쪽이었죠. 그래서 피롭틱스가.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굉장히 주가 탄력성이 높았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2차전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안에서 2차전지 비중이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기차 전방산업의 성장성까지도 우리가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그 성장성까지도 이어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제가 방송 공개를 해드렸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7% 정도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결과 17% 주가 상승 이후에 조금 눌림이 많이 나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매수 적기가 아닌가 좀 쉽고요. 그래서 피롭틱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쪽까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OLED 쪽도 수혜를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피롭틱스 공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시초가도 공략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공략 이후에 목표가를 잠깐 좀 잡아드리면 정고점 부분이 3만 원대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 흐름이 조금 안 나온다 싶을 때는 제가 순절가는 17,500원대 잡아드리면서 유동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섹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피롭틱스 이번에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피롭틱스로 수익이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공략을 하게 되시면 3만 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계산식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 또 이청현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비만 치료제 인기와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연평균 10% 수준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3천당 제약과 HLB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실적 성장주인 피롭틱스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초가에 매매하시면 3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층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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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